그리고 살고있어 힐도 저걸로 할거다. 저거 30만원 추가해야하거든. 이쁘잖아. 저게 더 이쁘잖아. 일반 힐 보다. 아... 저런거를 줄이 안해지. 아니 살고있어. 저는 요등급. 요등급에 손님표는요. 아마 필요없어요.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르는. 이게 뭐예요? 아 앞에 계기판요? 네비하고 위치하고 나오고. 교통 안 넣으면 상관없는데. 실천을 안 넣게 되면은. 이렇게 나오는거죠. 근데 여기 사진을 보는거하고. 실제로 봤을때하고 틀려요. 실제로 보면 더 괜찮은데. 근데 일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소감이 어떻습니까? 이거는 좋아. 아 웃겨. 아... 다시 멈췄다 5번째 효과 못빠지나.. 우리 학담원으로 샤악 우리 애는 잘 키우겠다. 애가 안 심심해. 진짜 애가 지치는 거니까. 아 귀여워. 이제 버터가 좋아지는 거니까. 이제 버터가 바르다. 그리고 물이 더 많아. 물이 더 많아. 이렇게 물이 잘 masuk need.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 누가 제일 이뻐 안녕하세요 또래가 쁠 헤룽애쉬입니다 오세巨을 솔로 마셨습니다 오세巨을 좋아해요 오세巨으로 길어 날씨가 찍고 잘 먹었어요 국민이 하나 더 만들었거든 그거 하나랑 대동원의 무슨 광복절 아멘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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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 소금 한번 더 먹어보았습니다 한번 더 먹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혈조인으로 담아맛을 준비하세요 그분은 현주에요 소고기 먹으러 다니고 계부도 배웠어요 그리고 여행에 두 번째 음식은 물 수 수 수 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